물봉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사님 오랜만에 오셨죠? 네 몇개월 된 것 같습니다 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죠 권주사님 네 안녕하세요 냉정신의 주사 권주사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분이 오신다고 해서 배운 때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통시장의 매출을 온라인 쇼핑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좀 살펴보러 왔습니다 바쁘신데이트 시장까지 나오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 네 네 네 네 이거 국물 내는거죠? 네 잘 아시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거 서핑 많이 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해운대시장 둘러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태운대시장이 이제 그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좀 더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신 거 혹시 어느 분이랑. 아 진짜 제가 아까 맛을 보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그거 많이 하셨습니다.